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사사기 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7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62쪽입니다 사사기 2장 7절에서 10절 말씀 읽은 후에 3장 5절 6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사기 2장 7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합독하겠습니다 백성이 요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요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를 곧 요거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요하를 섬겼더라 요하의 종 누네 아들 요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례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나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요하를 알지 못하며 요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3장 5절 6절 말씀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난족속과 핵족속과 아무리족속과 브리스족속과 희비족속과 여보주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면하면 안되죠 이 시간은 재앙시대막을 절대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0년 후 2045년을 전후해서 과학 문명이 극도로 발전하게 되는 특이점 시대가 분명히 옵니다 과학 문명이 극도로 발전하게 되면 그런 과학 문명이 극도로 발전하는 특입전 시대를 통해서 이 땅에는요 세 가지 재앙시대가 오게 됩니다 교회 문 닫는 시대가 오게 되고요 영적 질병 시대가 오게 되고요 후대 멸망 시대 이런 미래 재앙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되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왜 이런 미래 재앙시대가 온다는 것입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미래 재앙시대가 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요 시대시대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언약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언약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말씀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기도가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또 사명이 정리되지 않은 결과 언약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정리에 대해서는 시간상 구체적으로 말씀을 전하지 못하지만 시대시대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말씀과 기도와 사명이 정리되지 않은 결과 언약을 잃어버리게 되었고요 그 결과 교회 문 닫는 시대 영적 질병 시대 후대 멸망 시대 이런 재앙 시대가 시대시대마다 반복해서 오게 된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4장은 우리가 보면 가인과 그 후손들로 인해서 세상이 완전히 타락하고 후대들이 멸망받는 시대였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에노스라는 인물이 나타나죠 창세기 4장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요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완전 타락한 그 시대에 비로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즉 요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그러고는 또다시 창세기 6장에 가서 보면요 세상이 허간문화에 완전히 병이 드는 그 내필임 시대가 오게 됩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삶는지라 말씀을 하죠 이 말은 불신 결혼했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요호수아가 죽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난 후 그 뒤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요호와를 알지 못하며 요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절에 사사기 3장 6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심들을 숨겼더라 말씀을 말을 합니다 창세기 6장 2절과 반복되는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가인과 그 후손들로 인해서 세상이 완전히 타락하게 되었고요 창세기 4장 26절에서는 비로소 요호와 이름을 불렀지만 예배하는 자들이 나타났지만 나왔지만 다시금 교회 문 닫는 시대가 왔고요 그 결과 창세기 6장 2절에 허가 문화에 완전히 병이 드는 메피림 시대 그리고 요호수아와 그 세대의 사람들이 장사되고 난 후에 사사기 3장 6절에서는요 후대 멸망 시대가 다시금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가까운 미래 우리에게 닥쳐올 미래의 재앙 시대 앞에 우리는요 어떻게 이런 반복되는 시대 앞에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후대를 살릴 수 있습니까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행전 1장 14절 조직과요 사도행전 2장 42절의 조직이면 닥쳐올 미래의 재앙 시대 속에서도 교회와 시대와 후대를 살리는 보금 운동을요 우리는 지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죠 나비 효과요 나비의 단순한 날개짓이 날씨를 변화시킨다는 이론입니다 저는 랩런트 부서와 또 치유팀의 그리고 다민족 부서에 직접 속해 있지는 않지만요 지역에서 매일 몇 명의 성도들과 함께 후대와 치유와 2, 3, 7을 놓고 날개짓을 합니다 우리가 지역지역에서 사도행전 1장 14절과 사도행전 2장 42절 올바른 신앙 고백과 어떤 불신앙도 하지 않고요 말씀 흐름 속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 이 모임은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보좌의 축복은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의 조직과 사도행전 2장 42절의 조직은요 보금운동을 지속해 나가는 숨은 조직들이고요 그리고 미래재앙을 막는 조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나 자신이 보금운동을 지속해 나가는 사도행전 1장 14절의 숨은 조직이고요 사도행전 2장 42절의 미래재앙막을 조직이라면 날마다 우리는 발견하고 누려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요 오직을 발견해야 합니다 어제도 기사 몇 주를 보면서 정말로 3단체가 접심과 또 종교식이라는 것으로 엘리트들을 완전히 무화지경으로 만들어서 세상을 장악해 나가고 있구나라는 사실이 그 영적 사실이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 영적 사실을 보게 되니까 다시 거지도가 오직이구나라는 사실이 발견되어지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24평이 오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24평짜리 아파트 하나 있으면 무조건 장가갈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24평이 오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사실에 대한 답을 알게 되니까요 정말 거지도가 오직이구나라는 사실이 날마다 날마다 발견되어집니다 내가 미래재앙막을 절대 제자라면 어떤 불신앙의 소리는요 절대 하지 말고요 정확한 신앙 고백과 기도로 남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남들은 보지 못하는 것이란 다른 것이 아니죠 사실과 진실 뒤에 감추어진 그 영적 사실을 보게 될 때 그리스도가 오직이구나라는 사실이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와 영적 사실을 보게 되면 오직이라는 응답을 발견하게 되면서요 세상은 줄 수 없는 절대로 줄 수 없죠 세상은 절대 줄 수 없는 답을 가지게 되고 그 답을 주게 되는데 이것이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오직을 발견하는 가운데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제 창조의 응답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려니 땅의 모든 족속인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제 창조의 응답이란 영적 DNA가 바뀐 응답이죠 나를 통해서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영적 흐름이 바뀌는 것 이것이 제 창조의 응답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사도행전 1장 14절과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좌와 통하는 이 조직을 시작으로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되었고요 또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나와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비효과라는 말은요 나비의 단순한 날개짓이 날씨를 변화시킨다는 이론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이 이론이 아니라 영적으로 사실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역지역에서 올바른 신앙 고백과 또 어떤 불신앙도 하지 않고 말씀 흐름 속에서 복음 흐름 속에서 오로지 기도에 임선다 이 조직은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조직입니다 보좌의 축복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절의 조직과 사도행전 2장 42절의 조직은요 복음 운동을 지속해 나가는 숨은 조직이고요 미래 제약 맞는 조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사실을 보지 못하고 내 수준을 가지고 모이고 기도하면 우리는 절대 것을 놓치게 되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이론이 아니라 사실화되어지는 응답 누리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세강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후대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는 교회 시대를 치유하는 교회 2, 3, 7 나라를 선교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알류티시 준비위원회와 하나 세미서클을 놓고 또 지혜서클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테크노폴리스 하나지교회단과 고령 하나교회 두라악교회를 놓고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일 목사님의 사육과 오력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본부 일정 속에서 성령님도 받아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교회 모든 부교역자분들이 현장존도목회의 주역으로 세워지도록 모든 중직자분들이 삼재자의 응답을 누리도록 우리 모든 랩런터들이 삼스미스의 응답을 누리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교를 놓고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 민족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해외 현장에 계신 성교사를 위해 교회 안에 이 삼실나라 살리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각 나라마다 성교팀이 구성되어지도록 다민족 가운데 제자와 중직자, 목회자와 차세대 성교사가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영육관의 질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정말 정인의 응답으로 귀한 발판이 되는 시간으로 인도밖에 없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개인과 가정, 내가 속한 모든 현장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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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